락수를 막아주는 부적입니다. 이게 있으면 네가 얻어볼 수가 없다는 거야. 내 속을 돌아 헤매이다 울고 아파하다 그리워하는 내게 빛을 따라온 그림자 같던 널 품고 쓰러지던 날 낙수는 그분을 모시던 하인이었고 혼례를 앞둔 정인이었다. 그리고 아끼고 연모한 대가로 낙수는 그분의 가슴에 칼을 꽂았다. 이 아픈 상처를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